2022년 9월 18일 연중 제25주일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빈곤한 일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일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애파는 작게, 세켈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한결내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러기 밀도 내다 팔자. 주님께서 야곱에 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정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신깊고 품위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나는 이 증거의 선포자와 사도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난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말인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그가 기름팩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쉬인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어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 있는 빚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약은 집사의 비유 속 집사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무농한 종이고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자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 빚을 탕감해주며 제 살 길을 찾은 행령범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하시며 제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집사의 불의한 처실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아니라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재산을 사용하여 임박한 위기에 신속히 대처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땅이 오직 하느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땅에서 거둔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주셨다고 믿었기에 재산의 일부를 하느님께 봉헌하거나 곤경에 놓인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는 일에 익숙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내 재화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입니다. 내가 가진 재화는 모두 하느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잠시 내게 맡겨두신 것이니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느님 나라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너희가 불이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썩 없어질 세상의 재물조차 올바로 쓸 줄 모르는 인색한 자는 구원의 몫을 팔하지 못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보이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속여서 이득을 챙기는 자를 향한 암호수의 경고와 하느님께서 이웃을 위한 기도와 선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바오로는 바오로의 사도의 말을 기억합시다. 또한 복음의 비유 속 집사의 예지와 기민함을 묵상하면서 이웃을 배려하여 베푸는 자선과 기도로 하느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는 나날을 이어갑시다.